여보, 미달이 엄마! 아, 밥도 안 주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배고파 죽겠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야, 너 팔자 한 번 줘 또 얼씨구 얼씨구. 너 바나나 비싼 거 먹고 말이야. 야, 인마. 야, 야, 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안 먹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자식아. 야, 근데 너 양이 좀 많아 보인다. 내가 하나만 내가 먹을게, 응? 내가 하나만 더 먹을게. 알았지? 그래, 미안하다. 정오빠! 할머니! 그거 내가 아빠 뺏어 먹을 거라고 했잖아! 아빠! 이거 오빠의 거란 말이야! 자네는 이제 허다허다 못해서 이제 원숙이 먹을 것까지 뺏어 먹나?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됐네! 자,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정말. 야, 인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어, 어, 너, 너 일으켜놓은 거. 우리 장모님 보면 너, 너, 너 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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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자식아, 너. 어? 너, 너. 넌 막 이래놓고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어? 너, 너 장모님 보면 너는 아주 죽을 줄 알아, 이 놈 자식아. 아이고, 약한 걸 그냥. 아니,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아니,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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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차례가 그랬나? 아니요. 아까 전에 저 호빵이가 그랬어요. 뭐, 뭐야 호빵이가? 예.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아, 너 참 성격 무지하게 이상한 놈이네. 아니, 너 저기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너 그 개한테 그렇게 전부 어? 저기 떠넘기냐? 아니요. 진짜 호빵이야 그랬다니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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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렇게, 저렇게. 아유. 호빵이. 저, 장모님. 아직도 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말, 정말 안 했습니다. 아유, 알았어. 그렇다고 쳐. 아, 저긴요. 아, 뭐가 진입니까? 아, 그렇다니까. 아, 너 참 성격 조잔하다. 아니, 너 니가 쏟았던 저 고양이, 저 뭐야 저 원수이가 쏟았던 긴보로케 중요해? 아니, 제가 안 그랬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너 또 삐졌어? 그렇습니다. 두 분하고 이제 말 안 할 겁니다. 아우, 삐돌이 참. 어? 아니, 얘가 진짜 큰일 내내네, 진짜. 야, 인마. 너 때문에 나만 괜히 나쁜 놈 됐잖아. 어, 저, 저. 너 진짜 얘가 지금 말로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애야, 진짜. 너 경고 오는데? 어? 너 이 집에서 생활하려면은.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너는 생활 못 할 줄 알아, 인마. 어? 야, 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어, 이 자식이 진짜. 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너, 너 이리 와봐. 너 각오해? 짜식. 어? 짜식. 어? 짜식아,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었어. 엄마. 콧바이가 이상해. 콧바이가 왜? 아니, 힘없이 비신대고 잘 먹지도 않아. 어머, 어머. 고기 먹기도 안 좋고 안 좋고. 야, 뭐 잘못 먹인 거 아니에요? 꼭 약에 취한 거 같아.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나? 당신 저, 얘 왜 이러는지 알아? 몰라. 말 못하는 애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동물보호 옆에 사람들 왔다. 동물보호 옆에서 오셨어요? 네, 동물보호 옆에서 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집 없는 원숭이를 보호하고 계신 오소연 식당 맞죠? 예, 제가 오소연인데요. 아, 그러세요? 원숭이는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다롱이!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뭘요? 얘가 이래봐도요. 우리 동물원에서는 인기 최고랍니다. 작년 겨울에 그 도둑 맞고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신문에도 크게나 썼죠. 어쩐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그거. 원숭이가 다 그 놈이 그 놈이지 뭐. 원숭이가 다 그 놈이 그 놈이지가 아니에요. 이건 좀 특별한 원숭이에요. 작년에 그 가봉국가 원수각이 기증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희귀 원숭이에요. 그러면 몸값이 굉장하겠네요. 언니? 정말 귀한 원숭이겠네요. 아, 아, 예. 자,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예. 엄마. 그럼 호빵이 가는 거야? 그럼 호빵이 이제 집을 찾았으면 집에 가야지. 안 돼, 엄마. 아, 오빠는 우리랑 살 거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뭐지 정이 들어갔고요. 저기, 하루만 더 재우고 보내면 안 될까요? 아, 글쎄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아, 글쎄요. 있잖아. 뭐 하는 수 없죠, 뭐.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자, 이거요. 설탕을 좋아하니까요. 설탕 다 치워놓으세요. 아, 예, 예.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아, 예. 아, 저거 봐요. 쟤 말이 맞잖아요. 아, 너부터 쪼잔하게 인마. 그걸 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억울하니까 그렇잖아요. 야 인마 너 있잖아 너 저 네 집에 가면 까부지 말고 잘 살아와 알았어?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그거 덥덥덥서 박아먹지 말고 알았어? 이 자식 하루 만에 정들었나? 야 아까 있잖아 내가 너한테 총 쓴 거 진짜 미안하다 정들자 이별이나 오빠가 이거 말린 바나나인데 딴 놈들 주지 말고 너한테 다 먹어야 된다? 빨아먹어야 오래 먹는 거 알지? 야 너 얘 가는데 뭐 아무 말도 없냐? 아니 너 얘 마지막 가는데 너 그러는 게 아니야 인마 응? 너 뭐나 보냐? 응? 들이 뭐 우는 거야? 울긴 왜 울어요? 야야 연기 좀 울어 울어 나 이런 거 우네 안 울어요 안 울어 안 울어 비싼 따뜻해서 연습 안 됐어 종룍 날 날